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제가 왜 대장내시경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며칠 전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그맨 유상무씨 아시죠? 유상무씨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상무씨가 몇 년 전에 그 대장암에 걸리셔서 물론 지금은 수술을 잘 받으셔서 거의 잘 치료되셨지만 그래도 그 초반에 대장암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대장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대장내시경에 대한 검사. 사실 검사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기 힘든 검사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마다 자주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더 자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내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이죠. 그 암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원래 이거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 1위가 바로 폐암이고요. 그 다음에 간암이고 그 다음에 3위가 원래는 위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위암이 아니라 대장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대장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14만 4천명에서 2019년도에는 16만 2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의 식사 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서구화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됨으로써 점점 장에 좋지 않은 음식들, 붉은 고기라든가 또 기름기 많은 음식들, 그 다음에 또 장에 좋은 식이섬위들을 많이 못 먹으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러한 대장암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대장암을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검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해주는 그런 검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만 50세 이상부터는 1년 간격으로요. 분변 자멸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변 자멸검사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대변의 일부를 조금 채취해서 그 속에서 혹시 혈이 나오는지, 피가 섞여있는 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대장내시경을 해서 진짜 어디서 피가 섞여 나오는지, 피가 나올 만한 병변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대장분변검사라는 것의 위음성이 문제입니다. 위음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피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병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음성률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 위음성률이 21.4%에서 거의 5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이 없다고 100%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가장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장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국립암센터에서 주관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대장암 검사에 대한 권고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을 보면 50세가 아니라 45세부터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분면점혈 검사를 1,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내시경도 좀 꾸준히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은 어떻게 권장하고 있냐면요.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은 45세 이후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러한 대장내시경을 5년마다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대장암이 5년 이전에 훨씬 전에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유상무 씨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드려면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유상무 씨가 대장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돼서 계속 자주자주 검사를 받았는데 그땐 검사를 조금 2년 8개월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검사를 받고 싶어서 계속 병원에다가 예약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너무 젊고 지난번에 검사했는데 용종도 띄고 괜찮으니까 좀 더 이따 와라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유상무 씨가 그래도 불안해서 2년 8개월 만에 갔는데 그만 3기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진단받으신 게 아마 30대 후반의 나이에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빨리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보면 역시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위험인자도 없고 아무런 가족력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어도 5년마다 한 번씩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는 그렇죠. 더 자주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증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고위험군인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증상은 갑자기 배변 습관이 변화가 오거나 그러니까 평상시랑 다르게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생기는 그런 배변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의 굵기가 변하는 겁니다. 변이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변을 보거나 또는 이상하게 복통이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무기립증이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한 번 대장암 검사를 꼭 한 번 받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고위험군 중에서 어떤 군이냐면요. 일단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괴양성 대장염이라는 거 있죠.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대장암의 걸릴 확률이 4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자주자주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가면서 자주자주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샘종성 폴립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대장내시경 하면서 폴립 제거했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폴립이라는 것을 제거하면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타입인지 보는데 샘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데노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경우는 이것이 발전해서 암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생겼다는 얘기는 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5년은 안 되고요. 훨씬 자주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그 경과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샘종성 폴립을 제거한 경우에 3개 이상을 제거했다거나 또는 그 사이즈가 1cm 이상이었다면 그것은 더 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가족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을 진암받은 환자들 중에서 약 20에서 25%가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였고요. 그리고 직계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한 명 계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계가족 중에 대장암 걸린 분들이 두 분이 계시면 또는 한 분이 있더라도 걸리신 분의 나이가 50세 미만에서 걸리셨다면 그런 분은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대장내시형을 좀 더 빨리 시작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40세 이전 부대도 대장내시형을 하면서 빨리빨리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전성 비폴립증 대장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립이 생기지 않고 바로 대장암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유전성 질환이 있는데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가족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 검사를 더 일찍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물론 유전자 검사 같은 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연소 암 발생 그 시기 그러니까 가족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암이 발생된 그분의 나이보다 10년 전부터 검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유전성 비폴립증 대장암을 40세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보다 10년 전 30세부터 이 검사를 꾸준하게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장내시경 검사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드물지만요. 가족성 폴립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수의 폴립이 생기는 건데요. 이것이 생기면 거의 다 대장암으로 발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성 폴립증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는 그런 가족이라면 12살부터 아주 어린 나이죠. 12살부터 대장내시경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지금 대장암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가지는 게 대장암이기 때문에 정말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역시 가장 자세한 검사는 그렇습니다. 대장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증상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지체 없이 항상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서 대장내시경을 꾸준하게 받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문씨 지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정말 다행인데요. 정말 마음이 좀 아팠었고요. 또 앞으로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대장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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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